오늘 아침에 급하게 주문 주신 건데 유튜브를 보고 주문해 주셨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어제 아빠 도와주셔서 간신히 퇴근 시간을 맞췄는데 100개 넘게 만든 날에 다음날에 후유증이 너무 커서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피곤해 부었어요 오늘은 저녁에 담란품 픽업건이 있어서 얼른 담란품 준비하겠습니다 소금에 담란품을 넣어주세요 소금에 담아줍니다 담란품을 넣어주세요 소금에 담아줍니다 소금에 담아줍니다 쌍람 쌍람 오늘 운이 좋으려나봐요 쌍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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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드 쌍람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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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두피 에잠 납작 몇개에 넣으세요 물로 끓인다 포き nướ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른 거는 시원하게 드시면 더 맛있어요. 포인트 정립하실까요? 번호 010부터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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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도 빨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